shut up 뭐야 뭐야 떠돋어 우리가 시골에 왔는데 너무 이게 안 일해졌어 너무 편해 야생의 맛이 들어가야지 이거는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그런 자급자족이 아니야 자급자족이야, 자급자족이야, 자급자족이야. 그래도 야만으로 오는 건 예멘. 예멘인이 돼야 돼. 예멘. 예멘인이 되려면 진짜로 자급자족에서 느낌이 나야 돼. 텐트를 치고 여기서 자자. 텐트 치고? 오케이 오케이. 근데! 텐트 안에 집나는. 다 잘 필요는 없어. 그렇지. 두 명 가자. 오케이. 콜. 리얼 찐탱 내일 아침까지. 오케이. 만약에 감기 흘러서 되죠? 내일 콘텐츠는 빼주자. 추우면 잠이 안 오니까 라면이랑 먹을 건 좀 제공을 해줘. 아 알겠습니다. 오케이, 야외 취침 없고 여기서 씻기. 여기서 머리까지 감기. 어른물이야. 머리까지 감기, 야면. 그러면 드라이기 못 써? 못 쓰지. 야면인데? 대신 이거 가서 한 명이 부채질을 해주고 한 명이 말도 안 돼. 아. 아 너무 떨리는데?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자 할바바사 이거 누구 떨리지? 아 나 나 못할꺼 아 겁나기나 아무데네 아무데네 아니지 아니 재이야 적자쭈라 라인에서 해야지 어 책임 전략 뭐야 파워풀하게 갈꺼야? 적당히 찌질하게 갈꺼야 적당히 찌질하게 갈꺼야 안전빵 노린다 이거지? 그러다 너 홀딩된다 자 하나 하나 둘 셋 셋 셋 다 다 다 다 셋 다 넌 넌 넌 fil 육 근데 명уб scale 왜 내 anything 셋 잠깐만 저 찌리하게 앉아야 할께요 아니 이게 너무 힘든데 이렇게 떨리네 툭 걸려서 굴러오라고 갈께요 하나 둘 셋 셋 이 정도면 안정권이야 이 정도면 안정권이야 이 정도면 안정권이야 아아 대안정권이야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저는 도박으로 갑니다 아니 근데 재미 예능으로 가야해 취재력이 이런 재미없잖아 저거 재미없는데 여기 맞고 여기선 이렇게 맞고 뺑락 뺑락 아 나 진짜 제발 거기 앉으면 진짜 딱 돼 거짓말하지 진짜 심장 뛰어 진짜 심장이 콩닥콩닥 뛰어 낙낙 어 그만해 그만해 3 2 1 고고 시 낙막 아아 안돼 안돼 낙막 아아 안돼 왜 멈춰 왜 멈춰 왜 멈춰 왜 멈춰 안돼 왜 멈춰 왜 멈춰 왜 멈춰 왜 멈춰 왜 멈춰 왜 멈춰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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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지금 몸을 좀 살았거든? 살살하니까 염락없이 조금 가네. 어느 정도 파워풀하게 해줘야 돼. 네, 파워풀하게 해, 우승아. 우승아 재밌게 가자. 항상 염락없이 세게 간다고? 파워풀하게 가자. 자, 3, 2, 1! 레디, 고! 제 호흡에 갈게요, 제가. 아니야, 아니야. 재밌게 하지, 재밌게. 3, 2, 1! 발사! 아, 뭐야! 뭐야! 야! 오케이!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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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! 저건 뭐냐고, 왜 서워? 아, 나 너무 놀랐다, 저거. 아, 재밌게 할 거야? 재밌게 할 거야? 알았어, 너 그러다 낙한다. 너 그러다 낙해. 그러다 나 살려주는 거야, 고마워. 어, 그러다 낙해. 너무 살살주시면, 또 이 앞에서 좀 걸려. 자! 자, 3, 2, 1! 레디, 고! 내가 우승이랑 제이랑 저려면,ね가 바꿔줄 의향이 있거든? 기둥이가 그냥 잘 안 돼. 대안? 대안 한 번. 그냥 저희가 음식 먹을 수 있는 거를 싹 줄여서 반에 딱 넣어드리고 밖으로 딱 차고 밖으로 딱 꺼내. 우리가 싹 가져가서 딱 치워. 야식을 싹 준비를 우리가 해. 우리는 안 먹어. 우리는 못 먹죠. 그냥 우리한테 제공된 음식이니까. 싹 해서 준비 딱 해. 네. 저희가 지면. 지면? 셋 중에 한 명을 가위바위보에서 우리 쪽에 와서 셋이서 경쟁하는 거 딱 깔끔하다. 건기동 빠져나오기 대작전이네 이거는. 흥불이. 자 가볼게요. 자 성공. 하위바위바위보. 그래도 해주셔서 배려해주셨으니까. 그렇게 해. 우와. 야 이거 안전법. 안전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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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해.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개 안전법 형. 내가 할까. 그냥 넘어와도 좋아. 어쩜 내가 있으니까. 오케이. 스리. 투. 원. 레디. 너무 세게는 치지 말고 적당히 세게 레디 잠깐만요 할 수 있어 침착해 자 3 2 1 GO 그거 뭐야 그거 뭐야 그거 뭐야 가방하고 싫어하니까 아니 뭐해 너무 깎았어 아니 1cm를 가면 어떡해 아 나 뼈 마디나야 아니야 마디나 아이고 맞습니다 차라리 나 그랬으면 내가 말을 안해 아 과감하게 할 때 어떻게 할까 과감하게 해? 내가 과감하게 해 어차피 제가 과감하게 할 거거든 아 근데 이게 너무 안전빵이라서 이것도 불안해 안전빵 하나 있으니까 화끈하게 아 나 너무 떨려 떨면 안 돼 아 씨 그래서 배가 부르치는 마음이 있을까 이게 크러네 자 3톤 카운트 해주세요 3 2 1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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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안 되겠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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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겠다 됐어 됐어 이 정도면 아주 유리해 지현아 직진으로 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 제발 나 꽃기름 나 머릿기름 나 꽃기름 다 가져가 다 가져가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잠깐만 잠깐만 꽃기름 나 뺏어올게 아 너는 그렇게 안 돼 아니 나 꽃기름 뺏어오느라 뺏어오느라 왜냐면 나도 이기고 싶어 갑시다 레디 GO 재호흡으로 갈까요? 너만의 호흡을 가져가 너만의 세상을 가져라 3 2 1 1 1 1 2 1 2 2 2 2 2 3 2 2 3 2 2 3 2 3 3 4 4 4 5 5 5 5 5 5 5 5 5 6 5 6 5 5 6 6 6 9 10 10 10 5 10 10 7 10 5 1 2 3 5 10 9 10 10 9 10 10 10 10 간다! 갈게요. 3 2 1 1 오우 예—어어어어— 야…조금 애매하다. 알 수 있다. 알 수 있다. 애매해의 무리하다. 애매하다. 애매하다. 반도 못 갔어. 애매하다... 저 정도면 충분히 해줄 수 있어. 아 너 거슴 너무 떨린다. 쟤네 무슨 야 월드컵 나갔냐? 진짜 힘들다 월드컵 자 3 2 1 전략이 뭐예요? 아 깜짝이야! 전략이 뭐예요? 아 몰라요! 강해 가는 거예요 아니면 척장에 갈 거예요? 몰라 몰라 저보다 많이 가는 거지 전략이 자 3 2 1 레디 고! 시 오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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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떨려 잠깐만 강하게 갈 거예요 아니면 척장에 갈 거예요? 난 락 해도 강하게 간다고 그렇지! 아니면 내 걸 맞춰봐 너 걸 맞춰라고? 너 앞으로 더 나가봐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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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설마 1 설마 고! 시 어 어 야 야 결국엔 올라갈 사람은 올라가는구나 다시 돌아온 거야 어때시기 반갑다 돌아왔다 어때시기 나 내일이면 돌아가니까 반대로 돌려놔 아 우리 들어간다고? 많이 먹어 야식 뭐 안 원해? 야식 뭐 원하면 해줄 수 있어 우리가 한 번 그 떨어졌다 가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를 해도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 그럼 이제 씻자 그래 텐션이 개나 잦아 리얼 찐탱 내일 아침까지 아 아 잘할 수 있어 modules 아 괜히 머리 감는 것부터 분명하게 그래 씻을 준비하고 와 아니면 너네 컵라면을 머리에 부으면서 같이 감아 Jeep 그럼 온 거 딱 정왜 그럼 온 거가 딱 맞아 중간에 그걸 인정 컵라면 물이랑 풀어서 머리 감으면 확인할 수 있어 씨 아 다음 씨XXる이 말 겁나게 하고 든ться ㄷ 아 겁나 열비 아 으으으윤 안녕 아니 근데 나 또 해동대출 씨이잖아 바닷물로 씻어왔기 때문에 이정도는 야야 그만 씻어 요리했다 말하고야돼 말하고야돼 다 괜찮은데 차오기 괜찮은데 깜짝몰라는거 싫어해서 다 괜찮아 갈게 그러면? 갈게? 아니 하나 둘씩 타고 와야돼 하나 둘 셋 야 손 건드리마 아 시발 기무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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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부러져 부러져 아기 벌려가 아 시발 와 예쁘게 다 불었다 그만해 제발을 왜 들어 옷이 다 젖었어 개새끼하네 누구한테 욱하는거야 하하하하나 warten 나 이거 짱이다 레알 이거 뭐야 이거 레알 짱이다 어? 보초 쿠키? 오 린이다. 야 저거 진짜 차가운데? 바로 와. 3,2,1 안 해도 돼? 3,2,1 그런 거 하지 마? 아아악! 으아악! 으아악! 오 됐어 됐어! 어! 김무스다! 어! 진짜 김무스다! 으아악! 으아악! 이거 어떻게 해야 춥냐면 이렇게 한 번 뺏다가 또 가면 또!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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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온다는 소리 들으셨어? 비 몇 시워? 야 3시부터 비 온다? 네. 지금 2시 반인데? 야 그러면 비 오는 데서 자. 뭐야? 비 와? 조금 맞았어. 어? 야 온다! 비 와? 비 열? 야 빨리 텐트 펴! 빨리 텐트 펴! 비 오는 데서 잘하고? 많이 미스 비 와! 하나 둘 셋! 오케이. 여기가 맥시버. 야 근데 비가 계속 오네. 그니까. 어쩌라. 아 넌 켜드라. 러브하우스. 러브하우스. 감사합니다. 야 바람이. 들으실 바람이 엄청 불해. 그러네. 좀 무게감 있는 거. 돌 밖에 있는데 많이. 어 다 알았다. 여기서 만약에 기종이랑 둘이 잤다면? 어땠을까? 조금만 봐. 그럼. 조금만 봐야지 뭐. 어 그래 뭐. 아 아 알았다. 뭐야. 요자 같이 잘래 진짜? 가자. 어. 어. 이것도 찍어주세요 진짜 같이 잘생겼어? 잘생겨있어? 어, 피디즈 없을 때 피디즈가 없을 때 와, 눈 만지는 게 졸랄반다 너네 근데 지금 너무 재밌지? 신기해, 동료로 온 거 같아 하늘 보고 자는 게 좀 뭔가 좋다 하늘 안 보여? 아니 근데 거짓말 치네 하늘 보여 머리 위로? 어, 이게 사선이라 보여 아, 진짜? 날씨도 별로 안 추웠다 어, 근데 진짜 너무 좋은데? 바꾸래? 진짜 좋아 순간적으로 안 바꿀 뻔 아, 나는 찐으로 좋은데? 어, 나도. 나 진짜 좋아, 나는 응 야, 현수야 너가 저기, 저기로 가네 오늘 둘이 너무 물나네 너 질투해? 너네 물나네, 이리와 오른쪽으로 가 너 질투나다 그렇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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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수야 줘 기 בכ한 사람 유FF 사랑 좀 Kivolowitz 길 Set 투지 중 감사합니다.